이 선거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후반부에 이렇게 몰아가지고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여러분들 익히 아시겠지만 이 도둑놈들 시리즈는 1권부터 5권이 발간이 됐고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체계적으로 다룬 그런 서적입니다. 이 책에는 그냥 대한민국의 선거관립위원회가 조직적으로 선거를 조작한 선거범죄집단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책인 거죠. 그것도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조작한 정거물을 가지고 많이 이런 보급이 돼서 더 많은 국민들이 참정권을 지키는 그런 전선에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공병호 tv에서는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를 한 두 달 전부터 이렇게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역사에 대한 통사고 특히 이제 기독교 발전사라는 그런 관점에서 다룬 책인데 이 김동주 교수님이 쓴 아주 역작입니다. 일생을 통해서 이런 책들은 한두 권 나오기가 힘듭니다. 가장 사람이 이렇게 왕성한 시기 글을 쓸 수 있는 이런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제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준표 대구 강력시장 이야기를 자주 다루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치인 가운데 글을 쓴다는 것은 본인을 드러내는 것이지도 있지만 비판받을 그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이고 또 다른 하나는 홍준표 씨가 정치를 시작한 지 한 30년 정도 됐기 때문에 이 홍준표 씨의 그런 시각을 통해서 한국의 정치판을 우리가 좀 더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홍준표 씨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호불호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혹시 오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논평자로서 홍준표 씨가 발신한 그런 정치에 대한 관점을 빛과 그림자를 조명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보시게 되면 사돈난말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흔히 쓰지 않습니까 사돈난말한다 그렇게 좋은 의리감은 아닙니다. 홍준표 씨의 정치 논평에서 한국의 정치에 대한 약간 까칠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여러분들 그 내용을 까칠한 내용을 읽으면서 아니 홍준표 씨는 그렇게 다선 의원으로 정치판에 있으면서 지금 정치가 이렇게 한마디로 개판이 됐는데 책임이 있지 않소 이런 이야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사돈난말한다는 것은 자기의 잘못이나 허물을 제쳐놓고 남의 일에만 창간한다는 뜻이 우리가 사돈난말한다 이야기인 거죠. 오늘 홍준표 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좀 생각할 만한 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검사 11년 동안은 오로지 오기 하나로 버틴 세월이었습니다. 인맥도 없고 엘리트 출신도 아니다 보니까 실력과 오기라도 있어야 당시 검찰 세계에서 버텨나갈 수 있었기에 나는 오기 하나로 검사 11년을 보냈습니다. 대부분 시민들은 검사하면은 정의 뭐 이런 걸 생각하게 되지만 사실 지난 3년 한 8개월 정도 여러분들 선거 문제를 다루면서 이 소위 한국의 사법부 법조계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검사들에게 무슨 정의라는 것이 그렇게 특별하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본인들이 수사해야 되면은 수사하는 거고 명백한 범죄 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대한민국 검사들 같아요. 대한민국 검찰이라는 것이 고생은 많이 하지만 선택적 수사에 굉장히 익숙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사하면 처벌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수사 안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다. 이런 식의 여러분들 접근 방법에 대해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도 대단히 익숙한 것 같아요. 제가 흔히 이야기하는 선택적 수사에 대단히 익숙하고 선택적 정의에 대단히 여러분들 익숙한 사람들일 것 같습니다. 정치판은 오기로 하는 게 아니라 대화와 타협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우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대통령 보고 들으란 이야기 같습니다. 어이 대통령 이거 좀 들어 이런 식으로 쓰신 것 같아요. 여야 소통이 사라지고 금투사 정치가 정치판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작금의 혼란은 여야 모두 오기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으로 봅니다. 걱정스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저는 논평을 하는 사람이 대로 홍준표 씨가 발신한 정치적 메시지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관점을 가지고 빛과 그림자를 조명하는 겁니다. 작금의 정치적 혼란은 여야 모두 오기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홍준표 씨가 계속해서 좀 정치적인 그런 소위 논평을 발신하는 것에 대해서 가치를 높게 평가하지만 옳지 않은 부분에 대한 정확하게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현재 정치판의 혼란은 모두 다 부정선거를 다 덮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솔직한 거죠. 여야 모두 오기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인다. 그게 아닌 겁니다. 하긴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홍준표 씨 생각이니까 제가 그걸 가지고 하지 말라고는 하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다 이야기죠. 현재 정치판의 혼란은 선거부정을 덮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선거부정을 침묵했기 때문에 모든 비극이 다 발생한 거다. 윤 대통령이 선거부정을 덮는데 무슨 이유가 있는지는 우리가 자세히 알 바는 없으나 그러나 그는 선거부정을 덮기록 굳게 결심했고 침묵하고 함구하고 했기 때문에 결국 김건희 특검법까지 오게 됐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대패를 하게 됐고 이제 민주당 여러분 사람들이 입에서 그냥 탄핵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 대통령이 여러분들이 임명한 김용빈이라는 선관위 사무총장에 가 가지고 투표 관리관 도장 개인 도장 날인까지도 여러분들 관철시킬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무감각하고 허우대 멀쩡한 대통령이 지금 돼버린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홍준표 씨가 이야기하니까 아 뭐 오기정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 거지만 그냥 옳고 그런 것은 명확히 가립시다. 오기정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모두가 부정선거를 덮었기 때문이고 대통령 중심지 하에서 국가가 침략을 당한 그 엄청난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부정선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다 덮는 순간 본인의 비극이 다 시작됐고 국민들의 엄청난 뭡니까 고생길이 시작이 된 거다. 이야기죠. 여기 한 분 말씀처럼 만악의 근원이 부정선거입니다. 그게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식자층들의 어마어마하게 위선적이고 불성실하고 정직하지 않은 겁니다. 홍준표 씨의 기계라든지 달변이라든지 그다음에 뭐죠 이런 좀 과감함은 제가 높게 평가하지만 두림실 넘어가는 것은 내 눈에는 여러분들 그냥 용서받을 수 없는 겁니다. 여야 모두 오기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게 아닙니다. 부정선거를 덮었기 때문에 다 개판이 된 겁니다.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식의 금투사 정치는 두 다 공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지적하는 언론도 없고 말하는 원로도 없습니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나라의 어른은 있었는데 지금은 나라의 어른이 없는 천방지축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옛날에는 어른이 있었을 겁니다. 원로들이. 지금 원로들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정치판에 오랫동안 활동했던 원로들 가운데 선거 부정 문제를 지적하고 우리가 후손들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딱 한 사람입니다. 검사 출신으로서 대통령 앞에서 이름들 대통령 되기 전에 부정선거에 대해서 경고했던 박주선 전 의원 빼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원로가 그냥 나이만 먹으면 원로입니까 나이 먹고 뭡니까 여기에 버집이 뭡니까 저성꽃이 좀 피면 다 그게 원로입니까 원로는 이해관계없이 후손들의 앞날을 위해서 직언을 할 수 있고 고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원로인 겁니다. 대한민국 원로가 어디 있습니까 박주선 씨 빼고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 진실을 이야기했습니까 어느 누가 여러분들 진실을 이야기했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국민들이 뭡니까 노예가 되는 상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누가 어느 원론이 뭡니까 진실을 이야기했습니까 김대중 전 주필이 진실을 이야기했습니까 조갑재가 이야기를 했습니까 인재가 여러분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한 겁니다. 고로 나는 대한민국의 원로는 죽었다고 보는 겁니다. 나라의 얼넘 없는 천방지축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거는 맞는 거죠. 지금은 어른이 없는 겁니다. 새는 달라졌으면 좋으련만 그럴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일이니까 예단할 수 없지만 현재 돌아가는 꼴을 보면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거죠. 홍준표 씨의 시국진단을 보게 되면 작금의 정치판 혼란은 여야 모두 오기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건 옳지 않다는 겁니다. 모두가 부정선거를 덮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판에 있는 사람들은 경중은 다르겠지만 모두가 부정선거의 부역자들인 겁니다. 어떤 자들은 부정선거를 저질렀고 어떤 자들은 부정선거를 은폐했고 어떤 자는 부정선거에 침묵한 겁니다. 옛날에는 나라의 어른이 있었는데 지금은 나라의 어른이 없기 때문에 천방지축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거죠. 최소한 정치판에서는 어른은 없었습니다. 홍준표 씨가 현실 정치인이기 때문에 솔직한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본인도 계속 정치를 해야 되니까 솔직한 이야기라는 것은 선관위가 범죄집단이라는 이야기를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뭡니까 망조가 든 겁니다. 선관위가 범죄집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의 정치인들은 유일하게 대통령밖에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윤 대통령은 진짜 책임이 막중하게 여러분들 느껴야 될 사람인 겁니다.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사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한 번 더 해먹어야 되지만 대통령은 한 번 더 해먹을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지 않습니까 대통령 중심제에서 나라가 아홉 번 침략을 당해 가지고 한 번만 더 침략을 당하면 완전히 나라가 뭡니까 그냥 체제가 그냥 전복되는 그런 상황인데 대통령이 입 다물고 있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은근과 끈기는 하나 알아줘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나 불성실하고 너무나 무책임하고 너무나 무감각하고 너무나 무능력하고 너무나 무심한 인간인 겁니다.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여러분 다음에 자기가 저지른 만큼 여러분들 다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다 전산 조작했지 않습니까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 이 전산 다 조작을 해 가지고 여기에 조작 서브용 피시에다가 조작 프로그램 심어가 다 숫자를 바꿨지 않습니까 숫자를 바꿔 가지고 모든 선거를 다 조작을 해 가지고 이렇게 이런 증거물들이 다 남아 있잖아요. 이거를 대한민국의 원로 어느 한 사람이 뭡니까 대한민국 선거제도 고쳐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어느 원로는 하나 여러분들 선거 문제 여러분들 문제 있으니까 반드시 고치고 넘어가야 된다 이야기했습니까 이야기 안 했잖아요. 실물 위조 투표제를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만들어 가지고 투표관리관 도장 이미지를 파일을 활용해 가지고 지경이 이 지경까지 왔는데 투표지 관리관 도장을 사인 개인 도장을 날인하라는 이야기를 대통령이 직접 못하면 선관위가 공정선거를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메시지 하나 발신 안 한 사람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인 겁니다. 자기 이름도 대학 동기생인 김용빈이를 먼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보냈는데 그게 완전히 합바지 노릇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관이 주도 선거범죄가 두 개지 않습니까 전산 조작을 이용해 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해 가지고 후보별 덕교수를 만들고 그다음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 투표관리관 도장의 이미지 파일인 jpg 파일을 여러분들 온라인에서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위조 투표제를 인쇄소에서 대량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전투표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 투입하고 그다음에 뭐죠 법원이 투표함 제출하라고 하면 뭡니까 다 투표함 통과를 해가 여러분들 제출하고 그거를 여러분들 누가 덮습니까 대한민국의 검찰 대한민국의 경찰 대한민국의 언론 대한민국의 뭐죠 대법관들 다 덮었지 않습니까 이러고도 나라가 성하기를 생각한다면 진짜 강심장입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나라가 지금 저런 뭡니까 그동안 쌓아온 현대나 삼성이나 이런 회사에서 지금 돌아가지만 안은 완전히 썩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국봉에 취해 가지고 무슨 k-방사님이 야당 법서를 찌는데 사람은 겉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안에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법조인들이 죄다 뭡니까 부정선거 카르텔에 뭡니까 가입된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다 뭡니까 입을 담아주지 않습니까 입을 담아가 다 물어주고 서울법대 대한민국 망치인데 서울법대가 가장 역할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조재희는 서울법대 안 나왔을 거고 무슨 천재 대협인가 하는 사람은 서울법대는 윤석열이 서울법대 나오고 한동훈이 서울법대 나오고 김용민이 서울법대 나오고 김기현이 서울법대 나오고 권영재 서울법대 나오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부정선거 그냥 노다지로 뭡니까 투표지를 만들어 쑤셔 넣는 사례가 됐는데 이거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이렇게 가뭄에 콩나귀로 적으니까 다음이 뭡니까 이 나라가 망해도 하나도 희한한 게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이한 투표지가 재검 표장에 수시로 쏟아져 나왔는데 이게 다 qr코드가 있으니까 사전투표지인데 사전투표 프린트로 나와야지 어떻게 인쇄소에서 나오는 겁니까 망할 인간들이에요 이것만 발견된 게 아니고 오늘 클린 선거 시민행동에 오근호 대표가 아니까 공병호 tv에서 한번 봐도 했지만 이 나오지 않으면 춘천시 동네면의 관내 사전투표가 기계 한당 천 명을 처리하는데 이틀째 되는 나라 2243명이 관내 사전투표를 한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는 뭡니까 전산조작을 해 가지고 유령사전투표자소 1200명 정도 만들어가 여러분들 표를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여러분들 행편없는 나라가 됐는지 내 눈에는 그냥 대한민국 사람들은 잘 안 보이고 그냥 조선 사람들밖에 안 보입니다 그냥 조선 사람으로 길이 길이 잘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도 경로를 잘하니까 신문에 대통령 경로하다 이런 표현도 나오지 인자는 그게 전의가 돼가 검찰총장이 경로하다 지배 엘리트의 윗선인 겁니다 대한민국에 지배 엘리트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권력 지고 이런 폼 잡는 인간들이 지배 엘리트라고 이렇게 간주합시다 그들의 거짓과 그들의 비양심과 그들의 위선을 여러분들 제가 오늘 신문에서 보는 겁니다 이 중앙일보를 보니까 현직 검사가 총선 출마를 위해서 정치권에 접촉을 했는데 이것을 이원석 검찰총장이 경로했다 당연히 잘못된 일이죠 현직 공무원이 선거를 나가려면 사표를 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보니까 그것도 딴 데가 아니고 중앙지검의 형사구 부장검사 김상민 씨가 46살인 모양이에요 출판 기념회 뭐 이렇게 해서 정치를 본인들이 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를 하고 싶으니까 얼마나 정치검사처럼 행동했겠습니까 그동안 그 며칠을 못 참는 겁니다 어려운 길이지만 결심은 쉬웠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다시 한 번 제 결정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김상민의 지난 45년의 날들과 앞으로의 새로운 날들의 시작을 여러분께 이런 검사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일명 정치검사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러니 뭐 검찰 생활에서도 제대로 했겠습니까 정치적인 사안은 여러분들 오근호 클린 선거 시민현동의 공동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주연 변호사가 부정선거에는 격노하지 않는 검찰총장님께서 이재명에게도 격노하지 않는 총장님께서 이 신문기사 보면 갑자기 화가 납니다 두 검사의 행동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공무원 신문으로 출판 기념회를 든 진짜 화를 내야 될 부정선거에 침묵하고 있는 건 어찌 봐야겠습니까 검찰 중에 많은 수가 정치검살인 거죠 그래야 줄을 타가지고 정치권에 한몫하든지 또 나오면 정간예후받아다가 수십억이 챙기든지 그게 얼마나 부패한 나라입니까 재판 횡량을 다 여러분들 돈으로 거래가 받는 나라가 됐으니까 참 기가 찬 거죠 검찰총장은 이원석 씨는 책임이 아주 큽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역대 선거 가운데 가장 화끈하게 조작을 한 것이 지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선거가 끝나기 직전에 여러분들 저희들이 방송하면서 하루나 이틀 사이에 바로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 로그인 기록이라든지 이런 걸 다 확보하게 되면 이 전산장비를 조작한 것을 그대로 다 잡아낼 수 있다고 이렇게 여러 번 방송을 했습니다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본인들 아니만 생각하고 그냥 정치권하고 척지는 일을 전혀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 정치검사인 겁니다 한동훈 씨 앞으로 두고 보죠 제대로 할지는 뭐 여전히 뭡니까 그냥 절반 기대 절반 뭡니까 너도 뭐 그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냥 전형적인 정치검사인 겁니다 정치검사 운조하가 대통령까지 올라갔지만 뭐 그냥 이곳저곳 눈치 보고 뭡니까 대통령이 됐는데도 뭐죠 선거부정 입 딱 다물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러면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난 2024년 보궐선거 결과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 차이가 얼마나 조작을 심하게 했습니까 각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득표 득표율이 17% 16% 차이나는 그런 선거가 어디 있습니까 전산장비를 다 조작을 했는데 그거 다 그냥 묻고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원석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든 간에 너는 그냥 정치검사다 이야기죠 윤 대통령이 뭐라고 자유를 70분 외추고 80분 외추고 100분 외추고 하더라도 나는 그냥 뭐죠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정의에 지극히 익숙한 정치검사 출신의 운조은 대통령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나라의 공적기관들 가운데 밥값을 하고 나라의 안위를 여러분들 지키는데 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가뭄에 콩나기처럼 찾기가 힘든 겁니다 검찰은 대부분 정치검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라가 돌아가는 겁니다 조작을 안 하면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조작을 안 하면 여기에 2020년 4.15 총선에 전라북도 김제시 부안군처럼 이렇게 차이값이 아주 적지 않습니까 여기도 차이값이 아주 적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작잖아요 열병식 하는 이런 모습의 선거가 어디 있습니까 한 분이 검찰에 계신 분이 연락을 해가지고 이런 통계자료만 가지고는 우리가 수사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10월 10일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뭡니까 공공수사부가 나와서 인지수사를 했으면 모든 뭡니까 전산장비 같은 거 다 압수했으면 그대로 다 찾아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국정원이 여러분들 전체 100대 가운데 4대 정도만 여러분들 조사를 해도 다 나오는데 국정원이 한 거 다 여기서 그대로 실현이 된 거 아닙니까 유령사전투표자수를 만들었고 선거결과를 조작했고 그다음 뭐죠 투표지를 위조투표지를 만들었을 겁니다 세 가지가 다 여러분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나온 거지 않습니까 검찰에 계신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의지가 없는 것이 중요한 거지 대통령 자신의 의지가 없지 않습니까 본인 재임 기간 중에 의지가 없으면 나가야죠 말라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본인이 해결할 용기가 없으면 나가면 되잖아요 방법을 다 가르쳐줬지 않습니까 뻥튀기를 이르면 사전투표자수를 7.49%로 해가지고 37,473표에 유령사전투표자수를 만들고 이게 국정원 감사에 다 지적된 거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유령사전투표자수를 만들어서 선거결과를 조작할 수 있고 위조투표지를 마음대로 만들 수 있고 이런 선거가 어디 나옵니까 사전하고 당일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나오는 선거가 그래서 앞으로 신문기자들 격노란 용어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뭘 격노할 겁니까 나라가 망하는 데 격노를 해야 되지 밑에 사나이 있는 검사들이 총선에 나가서 이런 출판기념에 한 건 화가 날 일도 있겠지만 다 웃기는 이야기다 이야기 다 거짓말인 겁니다 나는 이렇게 보면 그냥 헛웃음 만 나오는 겁니다 너가 진짜 나쁘다 너가 나와가지고 검찰총장 했으니까 정간예우에서 뭡니까 수십억 수백억 벌어가 띵띵거리고 잘 살지 모르겠는데 네 새끼들은 그냥 부정선거가 창글한 나라에서 그냥 노예처럼 사는 거다 세상사리가 다 돌고 돌아가지고 항상 성자 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성자가 내일 이런 폐자가 될 수가 있는데 항상 부정선거 세력 이름 줄을 때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이야기죠 너가 새끼들은 부정선거 세력 이름 띠떨어가지고 그냥 지배당하는 쪽이 될 수 있는 거다 세상이 다 돌고 도는 거다 이야기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뭐 이런 걸 보면 참 구역질이 나죠 이렇게 뭡니까 선거를 다발체 만들어도 이걸 해결할 의지가 없는 대통령이 앉아있으니까 참 제 악만도 딱한 거죠 내가 봐도 참 딱한 겁니다 거기서 이런 한자리 또 얻겠다고 자기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계속 뭡니까 빨아대는 사람들도 참 기가 찬 거고 인생들 다 그렇게 사는지 너무나 지저분한 지저분한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내 눈에다 너무나 지저분한 거면 사람들이 아름다움이란 부분이 전혀 없어진 겁니다 아름다움이란 것이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름다움에 대한 열망도 있어야 되고 선에 대한 열망도 있어야 되고 미덕에 대한 열망도 있어야 되고 훌륭함에 대한 그런 뭡니까 그런 갈구도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짐승은 훌륭함에 대한 갈구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지저분해가 됐냐 다들 뭡니까 권력의 개가 돼가지고 권력의 이름들 뭡니까 뭐라도 한 자리 줄 것 같으면 그냥 하려는데 다 해란이 돼 있으니까 이게 말이 되냐 내가 잘났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너무나 뭡니까 참 한심한 거야 한심해 여러분 선거를 이렇게 조작을 하는데 윤 대통령이 어떻게 여러분들 임기를 채우겠습니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이렇게 뭡니까 다 사전투표를 뻥튀기에 도덕질 하는데 윤 대통령이 어떻게 여러분들 임기를 채우겠습니까 조국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임기 단축하는 걸 하면 탄핵 안 돼도 된다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김대중 주필이 전 주필이 뭐라고 합니까 총선 패배하면 탄핵 당하지 말고 미리 당신이 그만둬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음에 이런 탄핵 당하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가 여러분들 우리 대통령 보호해야 된다 모르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너무너무 숫자가 적을 겁니다 저 양반 뭐하고 있노 저 양반 허구대만 멀쩡해가지고 뭐했노 너는 밥 먹고 뭐하고 있노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인간이고 이런 뭡니까 도덕질을 보고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이렇게 도덕질을 내놓고 하는데 대통령을 바보 천치로 여러분 여겨가지고 대통령을 앞에 놓고 뭡니까 이런 도덕질을 마음대로 저지르는데 이런 도덕질을 하고 나니까 대책에다가 나온 것이 인요한이 이끄는 핵심위원회를 여러분들 출범시키는 짓을 하고 있으니 도덕질하는 놈들도 밉지만 도덕질을 외면하고 엉뚱한 이런 일을 저지르는 놈들도 어마어마하게 미운 거죠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됩니까 강서구민들이 미쳐도 이만저만 미치지 않고서는 당일에 나가 48.5%를 여러분들 진교훈 더블당 후보한테 줬는데 사전투표는 갑자기 변심을 해가지고 65.7%를 주는 그런 여러분 선거가 어디 있습니까 김태우한테 여러분들 당일에 47% 준 강서투표자들이 사전투표에서 뭡니까 개심해다 이렇게 생각해서 30.6%를 여러분들 김태우와 함께 표를 던지는 결과가 어디 나온 겁니까 이런 선거 결과를 놓고 우리 정상입니다 사전투표율이 더블당이 항상 이기네요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언론 기자들이나 국민들은 그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무식한 정도가 아니고 그냥 내가 볼 때는 완전히 맛이 간 거죠 그래서 나는 그냥 내년 4월 총선이 어떻게 조작됐습니다까지 방송을 하고 그다음 방송을 이제 줄여나가야겠죠 부정선거 방송은 할 만큼 한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투표지 관리관 도장 4인 날인 개인 날인을 막을 수 있으면 어느 정도 뭡니까 탄핵선하고 개헌 저지선을 지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거 못 지키면 그냥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망해가지고 가는 거죠 성관이도 이제 고민이 좀 많을 겁니다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그래도 대드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많이는 걱정하고 있지 않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가장 큰 뒷배가 위조 투표지를 제조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빽인 겁니다 위조 투표지를 제조할 수 있기 때문에 전산 조작을 통해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위조 투표지를 만들 수가 없으면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혹시라도 후보들 가운데 더물기는 하겠지만 선거 결과에 여러분들 순응하지 못하고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가 발표한 후보가 받은 득표수하고 투표자들이 던져가지고 개표수를 통과해서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보관하고 있는 투표함 속에 실물 후보별 득표수는 투표지 개수는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그게 발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위조 투표지를 마음대로 만들 수 있으니까 투표관리관 도장의 이미지 파일을 활용해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을 다 고치더라도 투표지 관리관 도장의 이미지 파일을 선관위가 활용할 수 있는 한 대한민국의 부정성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제로인 겁니다 그래서 투표관리관 도장의 이미지 파일을 이번에 브레이크를 못 걸면 그냥 210석 이상 정도 차지하는 겁니다 더블당이 그렇게 해서 윤 대통령은 탄핵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이제 우리가 드래곤볼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저는 잘 익숙하지 않았는데 이 드래곤볼이라는 표현이 무슨 총조합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무언가를 찾아내거나 모으는 행위를 비유적으로 드래곤볼 모으기다 이렇게 부르는데 한꺼번에 구입보다는 천천히 부품을 모아서 조립하는 것이 드래곤볼입니다 시간이 많으시면 부품 세일할 때 하나하나씩 조금 급하면 한 번에 부품 두세 개씩 구입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걸 읽게 된 게 오그노 클린스 선거 시민행동이고 지난 대선에 여러분들 부정선거 규명에 출마했던 후보인 오그노 대표가 쓴 페이스볼 들어가 보니까 이 드래곤볼이라는 것이 나와 가지고 젊은 세대는 알겠지만 이게 뭘 뜻하는지 아 이러니까 드래곤볼에 나오는 많은 뭡니까 이 캐릭터들을 다 모은 것을 뜻하구나 4.15 총선 투표관리관 도장 드래곤볼 전국에 다 사용됐던 드래곤볼 이 투표관리관 도장 드래곤볼 이 투표관리관 도장 전국의 여러분들 투표관리관마다 다 이 투표관리관 도장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중앙선거관리관 다 만들어 가지고 그걸 온라인송에 올려놓고 위조 투표지를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맙게도 2020년도 4.15 총선에 사용된 중앙선거관리관리가 제조한 투표관리관 도장 3805개의 총목록을 다 모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방송 마치시고 오그노 대표 페이스북을 방문해 가지고 여러분도 하나 다 다운로드를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기념품으로 드래곤볼 여기 보니까 2020년도 4.15 총선 드래곤볼 이게 총목록입니다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3508개 이 파일만 있으면 국회의의 구성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왜 위조 투표지를 전국 방방곡곡에서 다 만들어 놓을 수 있으니까 과천인쇄소 경남양산인쇄소 경남통령인쇄소 대구수성구인쇄소 지영시 여러분들 인쇄소 모든 인쇄소에서 알음알음을 아는 인쇄소에서 뭡니까 투표지 관리관 도장을 다 여러분들 뭐죠 인쇄 이미지로 사용해 가지고 수만장 수십만장 수백만장 위조 투표지를 다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오근호 대표가 이 파일만 있으면 국회의 구성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2024년 또 드래곤볼 선관위가 또 모아서 조작을 한다고 합니다 2024년 총선에도 이렇게 뭡니까 드래곤볼처럼 전국의 모든 투표관리관 도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러분들 일괄 제작해서 온라인상에 올리고 전국의 모든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한 숫자만큼 위조 투표지를 제조 생산 뭡니까 투표함 속에 투입할 수 있도록 만든 그걸 여러분들 다 공개한 겁니다 2024년도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드래곤볼 선관위가 또 모아서 조작을 한다고 합니다 불쌍한 어떤 놈이 드래곤볼이 없으니까 진짜 투표지 스캔해서 붙여놨습니다 저런 투표지 위조잔칭이 범죄도 못 잡으니 선관위가 아니라 조작위원회입니다 3586의 선관위 도장 파일을 공유하는 파일을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게 딱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어제 보셨죠 어제 여러분들 이거 이거는 이제 이 사람이 온라인상에 올라있는 투표지 관리관 도장을 못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그냥 진짜 투표지에서 뭡니까 잘라가지고 넣어가지고 발각이 됐지 않습니까 관리관 도장 주변에 희색 사각형이 있으니까 이거는 드래곤볼 못 찾아가지고 그래서 어제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은 원형으로 붉게 인쇄되어야 되는데 발견된 비정상 투표지는 붉은 원형 도장 뒤쪽에 사각형으로 복사해서 붙여넣은 흔적이 남아있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관리관 도장을 jpg 파일을 복사해서 사각형으로 짜른 이후에 복사해서 붙여넣고 인쇄한 겁니다 문제는 이게 인쇄한 거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지를 여러분들 이 오근호 대표의 페이스북 방문하시면 3,508개의 선관위 도장 파일을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위조투표지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의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드래곤볼에 나오는 4.15 총선 투표관리관 도장 총목록 드래곤볼 보시게 되면 1페이지입니다 제21대 국선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등록 내역 서울특별시 동로구 청원효자동 사전투표소 이렇게 선관위가 만들어준 겁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사전투표소 이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사전투표소 만들어준 겁니다 이걸 온라인 속에 올려놓고 마음껏 위조투표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5,6과동 사전투표소 사전투표관 관리관 도장 종로구 이화동 사전투표 관리관 도장 이렇게 다 여러분도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념품을 하나씩 다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20번 3페이지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사전투표소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사전투표소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 사전투표소 다 이렇게 올려놓고 그냥 신나게 위조투표지를 만드는 겁니다 신나게 제주특별시 351쪽입니다 얼마나 이름들 3,508개나 되니까 페이지 수가 351쪽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천지동 사전투표소 사전투표관 관리 도장 서귀포시 효돈동 사전투표소 사전투표관 관리 도장 351페이지까지 이렇게 쫙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부정선거 기념으로 하나 이렇게 오그노 대표 페이스북 방문하셔서 여러분들 격려도 한 번 하시고 이것 그냥 탁 누르면 다운로드 쫙 받을 수 있습니다 351페이지라 그래서 저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한 군데 딱 보관해놨습니다 이런 짓들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여러분 이런 나라가 된 겁니다 이런 부정선거를 여러분들 단행한 자들이 대로를 할부하고 다니고 지금도 뭡니까 선거 사무한다고 뭡니까 개뜩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해냉법으로 다 잡아 넣어야 될 놈들입니다 진짜 지옥으로 떨어지는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많은 국민들은 본인이 지옥으로 가는지 천당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당하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가장의 어리석음은 식솔들이 죽도록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어리석음은 국민들이 고생을 하고 세상 건너뛰는 법 없습니다 이런 불법에 무감각하게 대응했던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치르겠죠 여러분 이러니까 위조 투표지를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쑤셔 넣겠습니까 위조 투표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전산 조작을 얼마든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전산 조작을 할 수 있는 것은 뒷벼경이 만일의 경우에 위조 투표지를 투입해가지고 투표함 속에 있는 실물 투표지 개수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전산 조작 전산 프로그램을 동원해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해놓으니까 모든 선거가 다 도독질한 거 아닙니까 서울 강서구 역대 선거 조작값 2014년 지선 조작값 0 2016년 총선 조작값 0 조작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개 선거는 2017년 문재인이 당선된 대통령 선거 25% 조작 2018년 지방선거 40% 조작 강서구청장 선거입니다 2020년 4.15 총선 35% 조작 2020년 상구 대통령 25% 조작 2020년도 강서구청장 보궐선 김태우 씨가 당선되던 15% 조작 이 여러분들 조작을 할 수 있는 조작값을 입력해가지고 후보의 득표수를 조작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개인 도장으로 날인하지 않고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중앙선거관에다 만들어가지고 모두 다 여러분들 이렇게 온라인 상을 올려놨기 때문에 그걸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원하는 것만큼 위조 투표지를 인쇄소에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짓을 지금 대한민국 선관위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딱 잘라서 뭡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은 선거범죄집단이다 이야기죠 선거범죄집단의 수개가 김용빈이다 이야기죠 김용빈 합바지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윤석열이가 임명한 김용김 합바지가 이번에 투표관리관 도장 사인 날인을 못 받아들이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계속 투표지 위조 투표지를 만들겠다는 이야기죠 누가 또 헛소리를 합니까 지금 공병호 tv를 누가 지금 탄압을 하는 겁니까 나라가 제가 여러분들 안 돼서 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나라가 이렇게 넘어가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안타까워가지고 야 이 부패한 인간들아 정신 차려라 너거는 호의호식할지 모르겠는데 네 새끼들이 얼마나 앞으로 고생하겠냐 그걸 똑같은 이야기를 누가 떠들었습니까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조선정부의 밀명을 받고 와싱턴을 가가지고 그 당시 여러분들 주미공사를 지내던 김윤정의 아들한테 외쳤지 않습니까 너가 아버지가 이렇게 비겁하게 하기 때문에 너가 앞으로 고생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이야기인 거예요 이러니까 뭡니까 이렇게 4.15 총선 결과를 84대 163석이 나왔는데 2020년 3구 대통령 선거에 지지율 정도로 환산해보니까 4.15 총선 결과 138대 114가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서울대 한교수 이야기가 가장 조작이 적었던 지방선거 수준으로 여러분들 지지도가 있었으면 오히려 4.15 총선에서 181대 72로 국민의힘이 승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 사전특표 조작을 막으면 국민의힘이 상당폭으로 승리하고 지금처럼 사전특표 조작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 더불당이 압승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장 조작이 적었던 지방선거 수준으로 4.15 총선이 이루어졌으면 누가 이긴 겁니까 국민의힘이 이긴 겁니다 국민의힘이 병신 바보더라 국민들한테 표 달라고 하지 말고 표 도덕질 안 당할 노력을 좀 해라 표 도덕질 안 당하려면 다른 것은 다 장식품이고 투표 관리관 도장 개인 도장만 날인시키면 그러면 표 도덕질 안 한다 국민 여러분 저희들에게 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소리 좀 하지 말고 국민들은 누구한테 표를 줬는데 표를 좀 지키라 이 머저리더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시게 되면 가장 여러분들 크게 국민의힘이 왜 4.15 총선에 패배했냐 조작값 35%에 적용했으니까 대통령 선거에서는 조작값을 여러분들 25% 조작했으니까 많이 회복했잖아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는 대통령 눈치 보느라고 여러분들 조작을 굉장히 낮게 했으니까 15% 조작했으니까 오히려 뭡니까 15% 조작했을 때는 국민의힘이 181석으로 이긴 거죠 그러니까 4.15 총선에 국민의힘이 큰 폭으로 이긴 선거란 겁니다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하나 제대로 관철시키지 못하는 대통령이 윤 대통령인 겁니다 그래서 제 입에서 그냥 사람이 어째 저하고 동갑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째 허우대가 저렇게 멀쩡해 가지고 진짜 중요한 일을 못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그런 말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대통령이 잘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잘 돼야 국민이 편안하니까 대통령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대통령이 허우대는 멀쩡한데 하는 일을 보게 되면 진짜 중요한 일을 쿡쿡 찍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선관위가 국민들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공정선거를 위한 제도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이야기만 나오더라도 김용빈이가 바짝 엎드렸으면 뭡니까 투표 관리관 도장 사인 날인은 우리가 받아들이자 이렇게 할 겁니다 아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아랫것들이 하는 거고 나는 의전받으면서 영국도 방문하고 네덜란드도 방문하고 와신또 DC도 방문하고 그렇게 폼 잡는 걸 내가 하는 거지 선거 같은 그런 뭡니까 지저분한 것은 아랫놈들이 하는 거다 이렇게 이러면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내가 볼 때는 감방 갈 때 정도가 되면 정신을 차릴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이 선관위가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기 때문에 QR코드를 바코드로 여러분들 바꾸는 것을 받아들인 거죠 여러분 QR코드를 사전투표용지 하단 오른쪽에 있는 QR코드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 2022년도에는 여러분들 대부분 판례까지 받을 정도로 이 친구들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걸 이번에 포기했잖아요 이 애들이 두려운 겁니다 국민들이 좀 더 밀어붙이면 이 애들이 포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애들이 포기를 못하는 것은 국민들이 돼지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QR코드 바코드 바꾸는 정도만 양보하면 국민들이 조용할 거다 그리고 전면적 수개표 다 헛소리인 겁니다 위조 투표지를 투입했는데 무슨 수개표 하면 뭐합니까 위조 투표 다 집어넣은 걸 수개표 하면 뭐하냐고요 선관위가 그래도 두려운 겁니다 뭐가 두려우냐 3,508개 투표관리관 도장이 여러분들 국민들에게 다 밝혀지는 거가 두려운 겁니다 제가 두려울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은 두리뭉실해 이야기하지만 공병원한 사람은 획타 사실의 기반을 두고 가장 아픈 부분을 이야기하니까 선관위가 가장 아픈 부분이 뭡니까 가장 숨기고 싶은 부분이 뭡니까 선거관리위원의 이런 마지막까지 제항하고 싶은 게 뭡니까 위조 투표지를 만들 수 있는 도구와 수단과 방법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마지막까지 숨기고 싶고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기를 소망하고 기원하고 소원하는 것은 바로 위조 투표지 제조의 필수적인 수단과 방법과 제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투표관리관 도장의 이미지 파일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것만 있으면 영원히 대한민국을 점령할 수가 있는 겁니다 더블당하고 짝짝쿵이 돼 가지고 일당 지배체제를 여러분들 수립할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은 호의호식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일당 지배체제의 개국공신이 선관위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윤 대통령이 묵인해 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한동훈 씨가 다 묵인한 거 아닙니까 그것을 이원석 검찰총장이 다 묵인한 거 아닙니까 다 부역한 사람들인 겁니다 선거 부정에 윤 대통령 그냥 선거 부정에 부역한 자 이렇게 정의하면 정확한 겁니다 대한민국 선관이 선거 범죄 집단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더블당 부정선거로 가장 수혜를 많이 본 자들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두렵죠 왜 두려운 거 하니까 여기 303,508개 선관위 도장 파일이 다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제21대 국선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등록 내용 4.15 총선에 사용된 3,508개 투표관리관 도장 1번에 358번까지 351조 꼭 같은 걸 사용해도 될 건데 그래도 국민들한테 공정선거를 하는 것처럼 폼을 잡아야 되니까 또 예산 써가지고 또 새로 만들겠죠 예산이야 노예들이 갖다 바치는 거니까 그냥 쓰면 되지 않습니까 이번엔 또 만들겠죠 제22대 국선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드래곤볼 총목록 그렇게 선거 끝나고 나면 또 여러분들 크림 선거 시민행동의 오근호 대표가 여러분 22대 총선에서 여러분들 위조 투표지 제조에 적극적으로 활용한 투표관리관 도장 목록입니다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또 나오겠죠 여러분 이게 다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이제 위조 투표지를 신나게 만들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위도 투표지를 신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전산 조작을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다 전산 조작을 원하는 대로 하더라도 나중에 지역 선관위가 투표함을 다 통과를 해가지고 덜키지 않도록 다 만들어주고 대법관들이 다 협조해가지고 뭡니까 덮어줄 거니까 대한민국은 망한 겁니다 선거에 관한 국봉이 어떻고 k-방사는 어떻고 k-pop이 어떻고 다 야단 법석을 지는데 안은 다 허물어진 겁니다 그냥 노예로 사시기 바랍니다 노예로 더불당하고 선관위가 이런 만든 지배계급이 만든 대통령과 도지사와 시장군수 구청장과 국회의원 모시고 한 몇백년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북조선 이름도 한 80년 갔으니까 남조선도 뭐 합니까 백몇년 가는 거죠 이시조선이 한 500년 갔으니까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3페이지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이게 351페이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용담이동사전투표소 이런 걸 다 만들어가지고 중앙선관위가 전국에 다 하사품을 줍니다 그럼 지역선관위가 필요한 것만큼 뭡니까 필요한 매수만큼 이 투표관리관 도장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가 신나게 여러분 인쇄소에 찍어가지고 표를 쑤셔 넣는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 선거인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선거 첫 번째 뭡니까 위조투표지 투입을 하는 겁니다 그걸 가능하게 하는 엔진이 뭡니까 그 엔진이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달하는 전국사전투표관리관 도장 모험집입니다 그거 온라인에 다 올려놓으면 개똥이 말똥이 뭡니까 걱정이 홍길동 다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아름아름 아는 인쇄소에 신나게 윤정이 돌려가지고 사전투표기를 끝나고 난 다음에 뭡니까 자기들 휘하에 4박 5일 사이 투표함이 있을 때 다 쑤셔 넣어가지고 여러분들 돌리는 겁니다 그거 쑤셔 넣어가지고 여러분들 조작된 실물 투표지를 다 후계표하자는 겁니다 미친놈들인 거 참마디라 구역질이 나서 어떻게 이렇게 민족에게 썩어빠진 민족인지 나는 구역질이 나는 겁니다 이 구역질이 이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세금을 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전면 수계표합니다 전면 수계표 뭐하는 겁니까 사전투표 끝난 다음에 인쇄기 돌려가지고 뭡니까 투표 관리관 도장 이미지 이름 박아 넣어가지고 민지에 다 한 걸 다 쑤셔 넣어가지고 조작된 투표함을 가지고 뭡니까 다 수계표 하는 겁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이런 걸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공박사가 믿겠습니까 저 인간만 없으면 우리가 다 헤쳐먹을 수가 있는데 저 인간이 계속 저렇게 부니까 내가 서울법대 안 나왔거든요 내가 서울법대를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서울중산청 출신이 아닌 겁니다 그래 계산을 안 하고 낸 촌놈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너그 서울법대에 나온 인간들아 너그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고 있는 거다 너그가 정간예후받고 몇 십억씩 받아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너그 인생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허우대만 멀쩡해가지고 네가 뭐 하노 투표 관리관 도장 개인 도장 하나 날인을 못 시키는 대통령이 뭘 하겠다는 이야기냐 다음에 감방 가더라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선관지가 두렵기는 두렵겠죠 왜 진실만큼 두려운 게 없으니까 이거 뭡니까 아마 돈은 얼마 안 들 겁니다 이거 그냥 또 전체 다 만드는데 돈이 얼마 들겠습니까 이렇게 전체 또 깎아주겠죠 뭐 이렇게 대량으로 만들면 용담미동 사전투표소 관리관 도장 근입동 사전투표소 관리관 도장 하북동 사전투표 관리 도장 3,508개를 쓰니까 여러분 얼마나 위조투표를 신나게 만들겠습니까 제야 전문가가 예상해 보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통합선거인 명부 위 변조를 통해가지고 사전투표일을 선거인 수 기준으로 7.5%를 여러분들 조작을 하게 되면 부풀리게 되면 정부에 329만 표 정도를 쑤셔넣을 수 있는 거죠 329만 표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투표지 이미지를 만들어가지고 누가 하겠으면 지역선관위가 하겠죠 언제 하겠습니까 사전투표 마치고 사박 5일 당일 투표일까지 그때 쑤셔넣으면 되겠죠 나라가 나라가 아닌 겁니다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어디에 있는지 아래 것들이 선거한다고 하니까 알아서 하겠지 이 정도 생각하겠죠 나는 대통령이니까 폼나는 걸 해야 되지 의전받고 이런 것만 여러분 이게 경상남도입니다 전국거를 다 만들었으니까 경상남도 양산시 좀 학대해 보면 이랬네요 양산시 동면사전투표수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동면사진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만들었네요 원동명사진 상북명사진 이걸 뭡니까 다 온라인상에 올려놓으면 북경에서도 뭡니까 위조투표지를 만들 수 있고 와신또지시도 만들 수 있고 울진군에서도 만들 수가 있고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도 만들 수가 있고 그렇게 가지고 뭡니까 329만 표를 다 만들어서 사박 5일 이름들 사이에 모두 밑에 휘하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선관위 밑에 그거 뭡니까 그거 뭐 또 투표안 보니까 벌렁벌렁 잘 이렇게 행랑식으로 해가 다 이렇게 벌어지도 보면 거기가 수시로 넣으면 되지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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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 또 뭐 경상도는 또 부산도 포함해야죠 부산이 빠지면 절대 안 되죠 이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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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구 부평동 사전투표소 관리관 도장 중구 사전투표소 관리관 도장 광복동 사전투표소 관리관 도장 남포동 사전투표 관리관 도장 그래가 신나게 뭡니까 위조투표지를 만들어 가지고 윤 대통령이 임명한 김용빈이라는 선관이 사무총장이 완전히 핫바지 같아요 설법돼 나온 핫바지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핫바지가 뭡니까 절대 밑에 애들한테 의견을 받아보니까 절대 투표관리관 도장 개인 도장을 찍으면 안 된다고 그냥 뭡니까 부정선거 또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국민 여러분 우리는 투표관리관 도장 이미지 파일을 활용해서 2021년 4월 10일 청순에서도 사전투표를 고지게 조작하겠습니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래가면 어마어마하게 투표지를 만들겠죠 뭐 지금 예상은 한 329만 표를 조작할 건지 아니면 220만 표를 조작할 건지 그게 지금 이제 본인들이 결정하겠죠 국민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선거 사기 세력들이 뭡니까 막판에 결정은 하겠습니까 이번에는 윤 대통령 인기와 별로니까 329만 표 정도 쑤셔 넣자 그렇게 하면 통합선거인 명부에서 사전투표율이 뭡니까 7.5% 정도 뻥치게 하고 329만 표를 확보한 다음에 쑤셔 넣으면 되는 거죠 대충 쑤셔 넣으면 되는 겁니다 왜 나중에 진짜 정교한 것은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때니까 그런데 대눈에 여러분들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지역선거하니까 정교하게 딱 그때 맞춰가지고 한 표까지 다 맞추면 되니까 참 중요한데 이번 선거가 이번 선거에서 위조투표지 제조를 막아야 되는데 막는 게 너무 간단한데 투표관리관 도장 4인 개인 도장 날인을 법대로 여러분들 하도록 그렇게 관철시키면 되는데 이 바보 천치인 국민의 힘이 그것은 포기해버리고 손을 떨어버린 겁니다 국민들이 나서지 않으면 그냥 나라가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다 이미지 파일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이런 표를 329만 표를 쑤셔 넣으면 어떻게 개헌 저지수냐 안 무너지겠습니까 개헌 저지수냐 완전히 무너지죠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의 핵심 포인트는 한 번 더 찌름 정리하게 되면 선거가 간단한 것처럼 아주 간단합니다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가지고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하는 겁니다 사용되는 도구는 투표지 분류기에 조작값을 입력하는 거하고 현장에서 집계가 끝난 그런 후보별 득표수가 다 집합 모아지는 집계 서버에서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돌려가지고 득표수를 변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1번이 가능한 것은 위조 투표지를 만들어서 얼마든지 전산 프로그램이 만든 후보별 득표수를 뒷받침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1번이 가능하게 되는 것도 위조 투표지가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관위가 두 번째는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는 겁니다 투표지 관리관 도장 사인 날인 대신에 온라인상에서 올라있는 도장 이미지 파일을 사용해가지고 제3의 장소 지역 선관위하고 유착되어 있는 인쇄소에서 위조 투표지를 제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번 2번이 모두 다 어디에서 뒷받침 되는가 하니까 투표지 관리관 도장 이미지 파일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1번 2번을 무산시킬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뭐죠 자유 애국시민들의 방어막은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대로 투표지 관리관 개인 도장을 날인하도록 하면 모든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는 마지막까지 결사적으로 버티는 겁니다 이번 한 번만 부정성을 저지르게 되면 대한민국 전체를 날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투표지 관리관 도장 사인 개인 도장을 날인하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조 투표지를 제작 투입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마지막까지 투표지 관리관 도장 jpg 이미지 파일 사용을 고집하는 이유입니다 그 사악함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흥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기롬길에 쓴 부분에서 윤 대통령도 부역을 하고 있고 윤 대통령이 임명한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도 악에 타입하고 부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애통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국민들이 이 사실을 알고 투표지 관리관 도장 개인 도장을 찍어서 정품 투표지만 개표장이 올 수 있도록 못 만들면 그냥 대한민국은 그걸로 절단 나는 겁니다 나는 이 더러운 나라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그냥 이 구역질이 나는 나라 선거를 도덕질해 갔으면 모든 권력자들 뭡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뽑는 이 나라에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미친 나라에 투표지 관리관 도장의 개인 도장을 날인하게 되면 첫 번째는 위조 투표지 제조 및 투입이 어렵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전산 조작을 통한 후보별 득표소 조작에 선거 사기범들이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만일에 선거 무효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투표함 속에 실물 투표지를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소에 맞추어서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해서 위조 투표지로 갈아치우는 일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아킬레스건 선거관리위원회의 가장 약한 부분 선거관리위원회가 여러분 가장 숨기고 싶은 부분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들이 알지 않았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것 선거관리위원회가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붙잡고 싶은 동화줄이 바로 투표지 관리관 도장의 이미지 파일 활용입니다 여기서 4.15 총선이 4월 10일 총선의 결과가 결정될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되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아킬레스건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 있는 거죠 여당도 본인들에게 신세를 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자신들을 밀어붙일 수 없다고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것은 다 양보하더라도 투표지 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만은 국민의 힘이 양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국민의 이익을 보장하는 정치인들은 아무도 없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국민의 힘과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세력에 부역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들과 손을 잡은 걸로 보는 겁니다 국민의 힘의 여러분들 이번에 선관위가 협상했던 사람들이 투표 관리관 도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랐을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국민들 기망한 겁니다 다른 소소한 것은 다 선관위가 여러분 전면 수개표란 게 뭡니까 사전 투표 끝난 다음에 조작 투표 지들 투입해 가지고 거의 이런 새로 만든 투표함을 투표장의 개표소에 갖고 와 가지고 표를 세는 겁니다 가짜를 표를 세는 거예요 위조 투표지를 표를 세는 거가 그게 전면 수개표란 겁니다 이런 망할 놈들이 있습니까 선관위의 자신감은 국민의 힘도 마지막 우리 밥숟가락까지는 떨어뜨리지 못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그거는 국민의힘의 당대표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선관위 측의 협조를 받았기 때문에 마지막 세 개까지 밀어붙일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 유일하게 이름들 세 개 밀어붙일 수 있는 사람은 이해관계가 없는 국민들이 나서야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나서서 법이 있는 대로 투표관리관도장 개인 도장 찍어라 그래야 투표용지가 교부받는 투표용지가 진짜지 너희가 너희 선관이 너희는 계속 우리를 믿어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우리를 믿어주십시오 우리는 정직합니다 우리는 공직자입니다 우리는 공무원입니다 이렇게 하지만 너희를 어떻게 믿노 도둑놈들아 야 이 도둑놈들아 너희를 우리가 어떻게 믿노 너희가 아홉 번 부정선거 했잖아 어이 김용민이 아홉 번 부정선거 안 했냐 어이 노태학이 아홉 번 부정선거 안 했냐 박찬자냐고 이러분들 손잡고 안 했냐 너희가 부정선거 했잖아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19년 성산시 창원시 성산구 보궐선거 2020년도 총선 4.15 총선 2021년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도 3구 대통령선거 2022년도 6월 1일 전국동시 지방선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에 보궐선거 너희가 아홉 번 부정선거 했잖아 너희가 아홉 번 부정선거 해가지고 대통령 만들고 국회의원 만들고 도지사 만들고 시장군수구청장 만들고 광역시의회 의원부 만들고 기초의원 만들고 보궐선거에서 법려 국회의원 만들고 그렇게 했잖아 대한민국 선관위가 범죄집단으로 내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너희가 내한테 아무건 이야기할 수 없잖아 너희가 도덕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도덕질을 했대요 너희가 도덕질한 거 도덕놈들 1권부 도권에 다 적어놨잖아 너희가 내한테 뭐라고 이야기 못하잖아 왜 도덕질했습니까 그 도덕질한 것을 한동훈이가 모르겠냐 윤석열이가 모르겠냐 김용빈이가 모르겠냐 다 알겠지 어떻게 모르겠냐 제야 전문가하고 제야 K님의 도움으로 가지고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뱃속까지 지금 다 파헤치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도덕질하는 지도 다 지금 밝혀진 거 아닙니까 3년 8개월 지금 지난 시점에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두가 100일화에 다 드러난 거라는 이야기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자율은 뭘 이야기합니까 개키우는 자율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국민들의 참정권이 박탈돼 가지고 조선시대로 뭡니까 역주행을 하는데 대통령이 그 말씀 한 번 못합니까 선관위가 국민들이 우리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십시오 그런 말 하나 여러분들 못하는 대통령이 어떻게 대통령인 겁니까 당신이 어떻게 대통령이냐 이 이야기야 당신이 잘 아는 김용빈이 선관위 사무총장을 보냈는데 완전히 핫바지가 내가 10월 11일 강서구 정장 보궐선거를 역대 최악의 최고치 조작을 한 선거를 만들고 선거 범죄를 어떻게 하는지가 다 100일화에 지금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선거 부정에 소위 백본 대들보에 해당하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원하는 것만큼 위조투표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위조투표지를 만들어 가지고 사전투표가 끝나고 4박 5일 사이에 투표자들이 던진 투표함이 지역선관이 보관하고 있을 때 그때 쑤셔 넣는 거 아닙니까 위조투표지를 그리고 필요한 경우는 개표소에도 또 쑤셔 넣고 그리고 위조투표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던던하지 않습니까 원하는 것만큼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 가지고 후보별 득표소를 조작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 가능합니까 위조투표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위조투표지를 만들어서 투표함 속에 가짜를 숫자를 딱 맞춰 집어넣게 되면 전산 조작한 숫자하고 투표함 속에 있는 실물투표지 숫자하고 딱 맞아떨어지니까 그래서 이번 2024년 4월 10일 총선에 국민이 죽느냐 승관이가 죽느냐 결판은 위조투표지를 막을 수 있느냐 위조투표지를 가능하는 엔진이 뭡니까 공직선거법에 규정한 대로 투표관리관 도장의 사인 날인을 인쇄로 가름한다 그거를 뭡니까 선관위가 온라인상에서 인쇄를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투표용지를 정품으로 인정하는 과정이 전혀 없는 겁니다 오로지 선관위는 우리를 믿어 주십시오 우리는 공무원입니다 우리는 공직자입니다 그 소리밖에 다 아냐 너거를 어떻게 믿냐 이 인간들아 이 지저분한 인간들아 너희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냐 이야기야 내가 나이도 있고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이렇게 고함을 치겠냐 이야기죠 너거 3년 8개월 동안 나는 대한민국의 선관위의 공무원들하고 같은 인생을 안 살아온 겁니다 나는 지조가 있었고 주떼가 있었고 나는 뭡니까 나 개인이 갖고 있는 아주 확실한 이런 신념을 갖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권력에 빌붙고 가끔 가다가 당신이 무슨 공간위원하면서 뭘 내가 돈 먹었냐 내가 돈을 먹었냐고 공식적인 절차에 사람을 다 뽑아놨는데 허나가 누구냐 이야기죠 황교안 씨가 밀어붙인 사람이 허냐 아니냐 자기 사람들 안 뽑아주니까 나중에 다 뒤집어버린 게 미래한국당의 공천관리위원회 파동이지 않습니까 언론 동원회가 다 뭡니까 조작하고 에라이 인간들아 내가 돈을 먹었으면 벌써 감방을 갔겠지 내가 돈을 먹겠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3년 8개월 동안 내가 선거 공정성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그냥 선관위에서 나오는 모든 발언이란 것은 거짓말 조작 위선 사기 내 입에서 한탄이 절로 나온 것이 어떻게 이렇게 조선 사람들은 남북한을 불문하고 저렇게 거짓말과 사기를 잘 치냐 저렇게 공간을 잘 치냐 그 실상을 김정은이 북조선에서 보는 것만큼 내가 어디서 봤느냐 대한민국의 선관위하고 대법원에서 본 겁니다 가장 세상에서 중립적이어야 될 기관인 대법관들과 선관위 여러분들 관계자들 입에서 나오는 걸 보고 김정은이하고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조작, 거짓, 위선, 사기, 기만, 조재현, 천대엽, 민유숙 오늘 민유숙이 이제 대법관 그만두더구먼 이제 정감예후받아 수십억 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겠죠 민유숙, 김상한, 안철상 어떻게 그렇게 북조선은 하나도 다른 게 없는 겁니다 완전히 나는 그냥 기대를 버렸어 이 나라에 대해서 이게 완전히 뭡니까 그냥 썩어도 이렇게 썩은 나라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구한 말이나 후기 조선을 두고 조상들 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꼭 갖다 보면 더 심한 겁니다 투표관 관리관 도장에 국민들이 노력해가지고 4월 10일 총선에서 개인 도장 날인에 성공하게 되면 그걸로 선거관리비원에는 그냥 쪽박 차는 겁니다 그들이 죽고 국민이 사는 겁니다 그러나 투표지 관리관 도장 사인 날인이 관철 안 되고 기존대로 이미지 파일을 사용하게 되면 국민이 죽고 그들이 사는 겁니다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투표지 관리관 도장을 날인하게 되면 집계 가정에서 전산 조작을 집계 가정에서 서브 조작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전산 조작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할 겁니다 왜 나중에 혹시 누구가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그냥 그대로 들통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산 조작해서 후보별 득표소 마음대로 만들겠습니까 못 만듭니다 제가 볼 때는 집계 서브 조작을 바로 이렇게 막을 수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것이 바로 투표지 관리 투표 투표지가 아니고 투표 관리관 도장 투표 관리관 도장 사인 날인인 겁니다 사인 개인 도장 날인인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지막 부분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당선되던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소를 조사를 해보면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상대방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소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마이너 처리하고 그것을 당선시키고자 하는 후보와 함께 더해주는 전형적인 그런 사전투표 득표소 조작 방식에 따르게 되면 윤 후보가 120만 표를 뺏깁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120만 표를 그대로 받게 되죠 마이너스 120만 표 플러스 120만 표 240만 표를 조작했으며 불구하고 24만 7077표 차이로 윤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3구 대통령 선거에서 대단히 석연치 않은 부분은 전국의 대부분 평균적으로 조작값 15%가 입력이 됐습니다 조작값 15%를 입력해 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이 가동되면서 15%를 윤 후보와 함께 빼앗아 가지고 그다음에 이재명와 함께 더하는 그런 간단한 아주 조각한 전산 프로그램이 가동이 된 겁니다 그런데 윤 후보의 몰포가 쏟아지는 대구 강력시하고 경상북도에서 이례적이고 놀라운 현상은 전국의 평균치인 조작값 15% 대신에 5%가 입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스테리입니다 누가 의도적으로 15%에서 5%를 놔뒀는지 아니면 선거 조작하는 놈들이 기본적으로 작업하다 그냥 졸았는지 그건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석연치 않습니다 경상북도하고 대구 강력시에서 전국 평균처럼 15% 조작값이 입력이 됐으면 2900표 정도 차이로 이재명이 이긴 겁니다 극적인 승부가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을 해보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왜 침묵하느냐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책이 잡혀있든지 협조를 받았든지 아니면 그냥 상대방 여러분들 밥그릇까지 떨어뜨릴 수 있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 침묵할 수도 있겠죠 세 가지 중에 어느 건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선거 부정을 막을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선인 시절에 집권을 목표로 하는 그런 그룹들에서 대한민국 선거의 실상을 가장 잘 아는 한성전 씨에게 여러 명의 변호사들이 다 와서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때 한성전 씨가 굉장히 적나라한 조언을 해줬습니다 선관위 개혁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러나 모든 게 다 묵살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선거마다 대통령이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동안 세 번의 공직선거가 모두 조작이 됐고 그러나 놀라운 것은 대통령이 당선되고 한 달이 최대지 않아 실시됐던 2022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역대 선거 가운데도 가장 조작값이 낮았습니다 조작값이 한은둥 만은둥 한 5%대 조작값을 낮췄기 때문에 국힘당이 어마어마하게 승리를 한 겁니다 그만큼 대통령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대통령 중심지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직설적으로 공정선거를 지적하지 않더라도 우회적으로라도 대통령 입을 통해 가지고 선거 공정성의 강화를 위해서 협조해달라 이런 표현만 나오더라도 부정선거 세력들이 바짝 엎드릴 겁니다 그러나 부정선거 세력들은 날이 갈수록 기성을 뿌리고 있는 겁니다 그 예가 2022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전통적으로 국민의힘에 텃밭인 울산 남구 나의 구의회 기초의원을 조작값 15%를 입력해 가지고 국민의힘 당선자를 낙선시키고 더불당 후보를 당선시킨 겁니다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울산 남구는 김기현 씨 지역구입니다 울산 광역시 교육감 선거는 35%를 조작을 해 가지고 우파 교육감은 김주홍이 당선자인데 낙선시키고 천창수 민주노총 지지를 받는 후보를 당선자로 만든 겁니다 나는 그때 놀라지 않았고 완전히 그냥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완전히 핫바지로 보고나 이 선거 부정 세력들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는 거의 역대 선거에서 최고치의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선거 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7.49%로 조작해 가지고 3만 7453표를 유령사전투표 다수를 만들어가 전부를 뭡니까 더불당 진교원에 함께 더해줘 가지고 김태호가 격차가 17%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거는 2024년 4월 10일 총선의 예고편인 겁니다 선거 사기 세력들이 4월 10일 총선에서 어떻게 할 건지를 분명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화끈하게 조작할 것이고 조작 방법도 기존에 사용했던 상대방의 사전투표 득표소를 훔치는 방식 대신에 통합선거인 위 변조를 통해서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입니다 사전투표를 뻥튀기하고 유령사전투표소를 확보한 다음에 그걸 전부 다 더불당 후보와 함께 대해주는 방식으로 압승을 할 것이다 그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사전투표율을 4.7.5% 정도 여러분들 부풀리게 되면 전국에 329만 표를 조작할 수 있고 낮춰서 5% 정도 이러면 조작하기에는 220만 표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7.5%보다 더 많이 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개헌선하고 이러면 완전히 무너질 겁니다 저희들이 추구해보면 가장 보수적인 책자는 비례대표로 합쳐서 214석 더불당 단독으로 214석을 차지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 탄핵 저는 불가피할 걸로 봅니다 그 인간들은 좌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뚜렷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남미 좌익이건 소련 좌익이건 한국 좌익이건 간에 없는 죄를 부풀리고 있는 죄를 뻥튀기 위해서 정적을 철투출맥 이러면 그냥 제어하고 없애는 겁니다 벌써 이러면 애드벌린을 띄우지 않습니까 김대중 전주필은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 패배하면 그냥 자진해서 윤석열이 물러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헛소리가 아닐 겁니다 그 사람들이 뭐 노예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더불당에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200석 200석 200석이 그냥 이제 보통 맹사가 돼서 사람들이 쇄내가 된 겁니다 이제 쇄내가 윤 대통령은 진짜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윤 대통령은 진짜 무심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이 죽고 사는 문제고 백성들이 노예가 되느냐 노예가 되지 않느냐는 문제고 본인이 감방 가느냐 안 가냐는 문제하고 이건 다 연결되는 거지 않습니까 어쩌면 선거 부정에 대해서 이렇게 침묵할 수가 있냐 짐승이면 몰라다 인간이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이면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이면 사람이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 말씀이 아무리 여소야 되고 대법관들이 어떻고 여러분 그거 다 뭡니까 그거 그냥 말장난입니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는 대통령이 힘인 겁니다 대통령 말씀이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파급효과를 미치는 겁니다 대통령은 한 말씀도 안 하신 겁니다 나는 윤 대통령이 앞으로 부정선거를 은폐한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내가 그냥 사적인 주장이 아니고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덮는 데 기여한 것을 누구도 용서를 안 할 겁니다 누구도 용서를 안 할 겁니다 정말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정말 제가 볼 때는 그냥 제 눈에는 평생 정치검사로 살았던 사람의 전형인적인 모습을 제가 보는 겁니다 아무 책임감이 없는 겁니다 자기를 따르는 이 수많은 수천만 명의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의 생명과 안의와 자유와 이런 미래를 아무도 오로지 본인은 뭡니까 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앞으로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어떤 것도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걸 생각한다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조작이 일어날 겁니다 그 조작을 막을 수 있는 지금 시간적으로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마지막 여름 조작을 막을 수 있던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12월 27일 날 제도개편안에서 쏙 빼놨던 투표관리관 도장의 개인 도장 날인이라는 문제를 국민들이 관철시켜야 됩니다 그거를 관철시킬 수 없으면 그냥 여러분들하고 저하고가 일당 지배체제하여서 선거 사기 세력들의 새로운 계급으로 탄생을 여러분들 그냥 용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경남 통영 출신이고 비교적 어린 시절부터 자유주의적 색조가 굉장히 강한 유전자를 갖고 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권력도 탐하지가 않고 태생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열변을 토하는 것은 모름은 약인데 이걸 알아버린 겁니다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고 선거 사기 세력들의 국민들을 어떻게 기만하고 속였고 지금의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어떤 식으로 뭡니까 이 문제를 면피하는가를 너무나 확연하게 보고 이 결과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민족의 앞날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 폐막으로 이끌지를 제가 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좌위들은 3분의 2 정도는 이긴 겁니다 왜 국민들이 이미 200석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틀년에 조국이 한 이야기입니다 200석이 되면 윤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이후에 내년 12월에 대선을 치르면 된다 절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3년을 대통령 측에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원래 좌익들이 그런 겁니다 제가 윤 대통령하고 동갑인데 참 윤 대통령을 보면 대학 때 많이 만났던 서울의 넉넉하게 큰 중산층들을 보는 느낌이에요 대학 동기들 치열함이 별로 없는 겁니다 절박감이 없는 거예요 왜 많은 것들이 뭡니까 가추진 상태이기 때문에 좋은 머리에 좋은 아버지에 안정적인 뭡니까 집안에 그러니까 절박함이 전혀 없는 겁니다 꼭 같은 사안을 보아도 저는 너무나 이름도 절박한데 대통령은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조국 내년 말에 윤 임기 끝내자 총선 200석이면 탄핵 없이 할 수 있다 김대중 전 주필 이야기가 똑같은 겁니다 그냥 대패하면 당신 물러나라 이건 겁니다 윤 대통령 임기 채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선거 부정을 막지 못하면 우리가 대통령이 가장 크게 기대한 것은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정의감이 남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뽑아놓고 나니까 그냥 시중에 장사하는 사람보다 여러분 정의감이 형편없는 겁니다 윤석열의 정의라는 것은 그냥 선택적 정의고 선택적 수사고 선택적 책임이고 그건 겁니다 국민들이 대통령만 보지 않습니까 대통령만 대통령 중심체는 대통령이거든 대통령이 말씀을 하셔야 되거든요 한 마디도 안 한 겁니다 나는 윤 대통령이 단핵을 당하게 되면 많은 우파 이름들 국민들이 그냥 방관할 거라고 봅니다 저 인간 그냥 바깥으로 돌아나면서 폼만 잡더만 할 일 안 하고 하더만 꼴 좋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kbs가 보도를 할 정도까지가 됐으니까 선관위의 아킬레스건을 공략할 수 있는 결정적 시기가 도래한 겁니다 여러분 조선이란 나라는 사회주의가 다 몰락한 상태에서 김정은이 여러분들 3대까지 세습하는 걸 보면 진짜 그 유전자가 질긴 나라는 겁니다 선거 사기 세력들이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수십 년 수백 년이 갈 겁니다 그 지하에서 여러분이 다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나라가 나라가 아닐 겁니다 지금도 이 뭡니까 개판을 치르는데 나라에 뭐가 남겠습니까 나라에 승한 게 남아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을 나무라는 것은 쉽지만 대통령을 도우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만 민간인들이 다 노력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든 노력을 다 제공한 겁니다 지금 너무나 여러분 당연하게 얘기지만 시작은 2020년도 4.15 총선에서 비롯됐지만 지금처럼 어떻습니까 제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역대 공직선거에서 선관위 주도 선거 범죄의 전모가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2017년도 대통령 선거부터 586 운동권 출신을 중심으로 해서 총 한 방 쏘지 않고 선거를 장악해서 대한민국의 체제 전북을 깨안한 일이 아홉 번 성공을 하고 지금 열 번째 목전에 앞두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세금 먹고 사는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고 낮에는 여러분들 세금 내게 해서 일하고 밤에 여러분들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전부를 다 여러분들 분석해가지고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3년 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고를 선거까지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전산 조작을 통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해왔고 어떻게 위조 투표지를 만들어서 투입해왔는 것을 다 여러분들 드러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밝힐 게 없을 정도로 부정선거에 전모가 다 드러난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이 침묵한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전직 검찰총장이 하더라도 가정을 가진 보통 남자 같으면 그렇게 무책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무책임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제가 볼 때는 남자가 아주 니진 남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입을 담을 겁니다 그 이유는 내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다음에 밝히지 않고서는 마지막까지 선거 부정에 대해서 입을 담을 겁니다 그것은 그를 믿고 표를 던졌던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의 자유와 참정권 박탈에 본인이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걸 뜻한 겁니다 그걸로 대한민국은 그냥 체제가 완전히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외교 국방 경제에 관련됐으면 일어나는 일이란 것은 뭐 더 이상 내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일당이 지배하는 체제가 수십 년 동안 뭐죠 조선반도에서 일어나게 되면 나라가 어떻게 바뀔 것은 너무나 확연해져요 조국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니 물러나라 이게 헛소리처럼 보입니까 헛소리가 아닙니다 이 인간들은 다 자기들끼리 알겠죠 우리가 이미 다 차지했다 지금 상황이 여러분들 이 정도로 진행이 된 거죠 김대중 전 주필이 패배하면 그냥 물러나라 탄핵당하지 말고 조국이 200석 얻으면 그냥 개헌해가지고 12월 달에 선거 치르고 니 나가라 하는 것도 같은 것 사람이 한 평생을 살다 가는데 참 제가 90년 그러니까 학위를 모두 마치고 본격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한 지가 87년 정도 되니까 한 30년 정도 철이 들고 공부를 하기 다 마친 다음에 철이 들어서 여러분들 세상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고 나서 가장 여러분들 위기의식을 강하게 느끼는 시기가 지금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래도 그냥 경제적으로 나라가 좀 어려워질 것이고 이런 문제만 걱정했지 체제가 전체적으로 뭡니까 넘어가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이렇게 요절이 날 거라고 생각 안 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좀 식자천 가운데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2022년도 2023년도 연초 무렵에 월간조선의 이문열 선생이 인터뷰한 거지 않습니까 그 시골에서 사는 데 너무나 공동분배 공동식사 이런 게 계속 늘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자세한 말씀 안 하시지만 내가 아는 대한민국이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마무리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방송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가 여러분들 치료지기 전에 김영철 공군 중장을 중심으로 해서 선거 문제를 잘 아는 민간인들이 국민의힘에 여러분들 안심선거 공명선거 추진단에 포함이 돼가지고 아주 문제를 간단 명료하게 세 가지를 선관위 쪽에 요구하도록 김기현 원내대표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전투표를 먼저 까는 거하고 두 번째는 QR코드 대신에 바코드를 여러분들 사용하도록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투표관리관 도장의 개인 도장을 투표용지에 날인하도록 이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국힘의 여러분들 내부에 김기현 씨는 추진할 의사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공동선대위원장을 하던 권영세 씨나 이런 사람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결국은 선관위가 첫 번째 사전투표를 먼저 까는 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윤 대통령이 운이 있어가지고 그거라도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조작을 더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에 윤 대통령 당선의 공원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미 민간 전문가들은 수기를 거쳐가지고 그나마 대한민국에서 공정선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 사전투표 먼저 까기 QR코드 대신에 바코드 사용하기 그 다음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하기 투표용지에 그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사적으로 선관위가 두 개는 거부를 했습니다 그 두 개 가운데 이번에 민심이 안 좋고 하니까 선관위가 제도개혁안으로 12월 27일 날 내쉬어온 중앙선거관리회 제도개혁안에 보게 되면 QR코드 대신에 바코드를 사용한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부하는 것이 위조투표지를 만드는데 가장 결정적인 제도인 투표관리관 도장의 개인 도장 날인은 거부한 겁니다 그거를 관철시키기에는 국민의 힘이 너무나 역부족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 힘 사람들이 그렇게 처절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웰빌 정당이라 부르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세 가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위도투표지 제조를 막아야 됩니다 위조투표지 제조를 막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복잡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돈도 안 듭니다 공직선거법의 규정한 대로 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시하지 않고 개인이 갖고 있는 개인 도장을 날인하게 되면 거의 완벽하게 위조투표지 투입은 제조는 중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선거 부정을 상당 부분 거의 9월 이상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막을 수 없는 것은 전산조작을 통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어낸 작업은 현재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산조작범들이 과거처럼 마음대로 후보별 득표수를 마음껏 조작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위조투표지를 만들 수 있어야 전산조작을 통한 후보별 득표수 조작이 가능한 겁니다 위조투표지를 만들 수가 없으면 만일에 선거가 끝난 이후에 특정 후보가 선거에 불복해서 선거 부정성을 제기하게 되면 법원이 투표함을 몇 월 며칠까지 제출하라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겠습니까 위조투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역선관위 핵심 요원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를 모두 다 소각 내지 파쇄하고 인쇄소에서 이미 선관위가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발표한 후보가 받은 득표수에 맞춰서 그걸 제조해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새로 투표함을 완전히 갈아치기해서 이런들 법원에 제출한 겁니다 그러나 위조투표지 제조가 불가능해지게 되면 그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거 무효소송이 제기되고 제금표가 이루어지게 되면 선관위가 전산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서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하고 그다음에 투표함 속에 들어있는 실물 투표지 후보별 개수가 다른 것이 발각되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여러분들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언론들은 전면 수개표를 크게 보도합니다 여러분 전면 수개표가 뭡니까 손으로 세는 겁니다 그런데 4박 5일간 기간 동안에 위조투표지를 투입해가지고 여러분들 가짜로 만드는 투표함을 개표수에 가져와가지고 세면 뭐합니까 가짜 투표지를 세면 뭐하는 겁니까 4.15 총선에 다섯 번의 제금표에서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제금표장에서 올라온 모든 투표함들이 다 투표지를 갈아치운 겁니다 가짜 투표지를 다 샌 겁니다 국민들을 대지 개로 여기지 않는 한 이런 짓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냐 가짜 투표지를 제금표장에서 다섯 번 다 샌 겁니다 가짜니까 빠빠단 신건 다발 투표지 배춧잎 사전투표지 붉은 하살대 투표지 좌우 여백이 다른 투표지 인쇄소에서는 짜르다 이런들이 이발이 종이 흔적이 남은 실팩같은 종이 흔적이 남은 사전투표지 엉망진창이 나왔습니까 그거를 천대엽과 조재영과 이동훈이 다 여러분도 합법화를 해 준 겁니다 대법관들이 여러분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위조 투표지 제조를 막는 겁니다 제 힘으로만 역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을 합치셔 가지고 투표관리관 도장을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개인 도장을 날인하는 것을 이번에 관철시켜야 됩니다 지금은 시간이 있는 겁니다 윤석열이가 도와줄 수 없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도와줄 수 없는 겁니다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는 겁니다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는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간이 좀 길어졌기 때문에 투표관리관 도장 4인 날인을 이런 선관위 측하고 국힘 쪽에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여론화시키는 방법을 여러분들 그걸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선거부정 문제를 규명하기 위한 자유시민 그런 단체들은 힘을 규합해 가지고 문제를 가장 좁혀 가지고 위조 투표지 방지를 위해서 투표관리관 도장 개인 도장 날인 이 문제 국한에 가지고 여러분들 제도 개선안을 관철시키도록 힘을 합쳐야 될 겁니다 선거 거부하면 뭐합니까 그냥 부정선거하는 사람들이 다 차지할 건데 부정선거하는 사람들은 선거 거부하든 관계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홍콩 보셨지 않습니까 홍콩 투표 참가율이 가장 바닥을 치도 공산당은 어떻게 안 한 겁니다 오히려 뒤로 돌아서서 웃겠죠 너희가 선거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가 선거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다 끝난 거죠 파이슨 님이 말씀한 것처럼 위조 투표지를 막으려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사인 날인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인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시민사회단체들이 힘을 합쳐 가지고 관철시키고 여론화하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힘을 더해 주셔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고 여러분들 방송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 부정선거 해부 시리즈인 이 도둑놈들 1금부터 5건은 선거 부정의 실상을 낱낱이 이렇게 공개한 것이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이 가장 불편한 진실인 겁니다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 힘을 더해 주시고 동시에 이제 공병호 tv에서 한 두 달 전부터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도 여러분 깊은 관심을 여러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여러분 어김없이 한 5시 한 40분 정도부터 여러분들 오전에 방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